어어 어제 김범수가 정복점 보고싶다 그랬었었는데 지금 김범수가 없는데 하게 됐네 군주둔지죠 아 안도봄 그 워홀은 누가 추천해줬어요? 추천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mutations 갱전 순 없이 밖으로 오고 유기농 있다면서 오고 일로 스트레스 오고 센터 시리즈 시리즈 아래 그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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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러놈식이? 호러놈식이? 잘 되어있으면 좋겠다 나는 호러놈식이? . 잘 안되네 당연히 카르타고 편 듭니다 맨 카르타고가 공격하는 쪽이니까 원래는 아테나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버그때문에 전명전이 스킵되면서 스파르다 편을 리겔했네요 카르타고라 그랬는데 내가 스파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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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르타고 편 됩니다 메세니아 정복전입니다 창기병 같은 건 안돼 마운틴 블레이드가 아니거든 이 게임은 그게 안돼 난 한국대답기 well 스포타 김기별 에프다 승 texto 이 게임은 이게 크롯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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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가르디오맵이 없압 후우! 좀 조심해야겠네 내가 좀 게임을 너무 막 하는거 같다 보아비가 있다고 많이 간다 뼈 용병은 쉽게 잡았고요. 내가 또 카르타고라 그랬어? 둘 다 결국 패배자들이라서 내가 헷갈리나 보다. 되게 손쉽게 얘기했네요. 승리한 역사가 없어. 동로마는 많이 이겼잖아. 동로마는 마지막에 패한거지 항상 패하고 산게 아니야. 자, 이겼습니다. 기대가 크니까 그런거야. 자, 메세니아는 그래서 스파르타 품으로 돌아왔네요. 돌아왔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스파르타. 원래 스파르타 식민지였는데. 자, 여기 메세니아였습니다. 메세니아. 여기 보니까 국가 세력 지도자가 노출되어 있는데. 조세기 잡고 가죠. 세력 지도자는 보면 항상 죽이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항상 때려잡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항상 때려잡고 싶어. 뭐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승리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새끼는 별명이 살아있는 수수께끼네 평소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새끼는 별명이 살아있는 수수께끼네 음 세기 말이 그렇지 뭐 이 개새끼 가만히 있으면 안 지켰을 텐데 저 새끼 저것 때문에 75짜리 용병한테 걸리는 현상가 많아있구요 뭐 도적한테 걸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너무 멀어서 의미가 없고 자 이제 지도상에 나와있는 모든 것을 아마 다 타움을 쓸 겁니다 전부 다 아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멘퀘해죠 그러면 드디어 메인 퀘스트를 할 때가 됐어요 물론 아니면 작게를 할 수도 있는데 작게 하는 건 뭐 의미는 없구요 여기서 자 테나이로 돌아갑니다 됐습니다 뭐죠? 왜 이러지? 왜 로딩이 두 번 나오죠? 왜 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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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이상하지만 그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한 짭짤 뒷바닥 ... ... ... ... ... 아이야맨이 아이야맨 혹시 저 개들도 그건가요? 개들도 혹시 그게 뭐지? 광신도들인가? 뭐 아주 용병도 있고? 이곳은 모든 것입니다. 진짜 영병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구나 누가 더 세냐고 누가 더 센지되고 어떻게 알아서 다른 게임인데 아니 난 별 생각 없어요 더 편한거는 지금 하는게 더 편하죠 더 편한게 더 편한게 더 편하죠 아, 뭐라 그러죠? 클리오는 못찾게 되어있네 섬 warriors en經Red Ar나녀렜 일 monkey включ쪽으로 척 쓰고 ATENAS 대단한 vedración 소리 불aciones say 나는 좀 아... 페리클스 필요한 것만 필요하지만 를 못먹는 것만... 수능할 수 있다면... 수능할 수 있겠지 어떤 새끼가 필수 퀘스트가 있는 지역파로 회패당어 퀘스트를 만들었는데 아 아멘 미소 예 언젠가 celeotta 그녀 아 아멘 수혈 아 페리클레스 잠자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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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에어 아니 스피커 아멘 좋은 정신사나옵니다. 포이베이가 실종됐다는데? 포이베이가 실종됐다는데요. 지금 이거밖에 안되는건가? 다른 퀘스트가 다 잠겼거든 갑자기 이게 게임이 급진전되는거 같은데 극장동점이니까 아마 여기 아닐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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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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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실 주인공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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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게 오빠하고 여동생 사이에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서로서로 시랄지면 골라서 하니까 그니까 소쿠라테스는 원래 펠로포니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죽어 원래 그래 원래 아니 플라토는 잘 모르겠다 어딘가에서 게이지 타고 있지 않았을까 니가 혹시 모르니까라고 얘기했으니까 저기 또 나올 거라 저거 안나오네 옵기지 마시오 클리오는 그 명이 계속 이쁘는 곳에 도착한 이슬아 그 명이 포장하러 가벼운 곳에 도착하자 네, 저는 아스파이아이 나는 그 명이 유지에 도착하자 그 명이 없었을 때 그 명이온는 다 일을 탐한 곳에 도착한 다음 아스파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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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상황에도 용병이다 용병 tengo trabajo aquí no puedo dejar a los atenienses así puedes proteger a aspasia sin nosotros déjanos además han tomado la ciudad por eso debo quedar viví como un ateni haced algo por supuesto buscada febe todo cuando gracias hay que partir espero volver a ver lo siento aspasia no tienes porque que hice lo que pudo nadie cree que no alexios le suy de peter llegará el día esperaba que tú sí claro fénix su barco se y fénix se la 낙소스로 하라는데요 영상 끊죠